광양경제청 제1차 PM 투자유치 활동 추진 상황 보고회 광양경제청은 3월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4년 제1차 PM 투자유치 활동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정환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해 투자유치본부 담당, PM 등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타깃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60여 개 기업에 대해 그동안의 투자유치 활동 추진 상황, 기업 및 직원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유치 활동 계획 및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담당 PM들이 관리기업별 시기별 상담, 내용 등 그동안 추진해 온 투자유치 활동 상황 및 선거를 면밀히 보고하고 이어 참석자 간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정환 투자유치본부장은 이번 보고회가 투자유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더욱 높이고 직원들 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자유치 실현 가능 기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자 실현 증대 등을 위해 필요한 PM 투자유치 활동 추진 상황 보고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아 미국, 중국, 독일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성장 산업, 기업 유치 등을 위한 광양만권 2차전지 산업 육성 포럼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유관기관 공동 투자유치 워크숍 등을 개최해 GFEG 투자유치 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GFE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